여기 들어오는데 차질이 살짝 있었어 빨리 줘 빨리 줘 넌 침도 안올리고 참 예쁘다 맞죠? 바로 원샷 뭐라고? 길게도 필요없다고요 별점이 높아야 돼 길었다 길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스윗터 목베개이에요 너무 스윗합니다 뭐 마실래? 뭘 마실래 아니면 뭘 먹을래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? 마시려면 뭘 먹을래 빨리 얘기를 해 목베개는 안 무거우세요? 으뜸이와 플루마의 커피내기 저는 방금 이겼고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? 어 그니까 내가 잡았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나 아닌 것 같은데요? 아 무조건 말해 저 아니잖아요 아 무조건 말해 마주 못할래 약수 빨리 받아 나 줄래? 알았어 일단 결제해 일단 결제를 먼저 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으시면 안됩니다 저희 이제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빠들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6만원짜리 호텔 진짜 좋은데요? 저희 지금 아침 7시에 조식 먹으러 왔는데 신기한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해요 오빠 나도 모르지 나도 처음 왔는데 뭐 떡 같은데?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일단 주의감 탈락 그냥 곤약젤리 같거든? 뭐야 안에 막 끈적끈적해? 아 맛있다 야 이렇게 막 고급 곤약젤리 같은 맛이야 아니 오빠 오빠들 다 드세요 니가 언제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냥 뭐 그냥 부르지 달달해 신기한 맛이 돼 텍사스 스타일 비비큐 오빠 뿌셔뿌셔맛나요 주제가 뭐예요? 그렇지 먼저 무룸도 체크 가위바위보 아 무룸도 체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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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밀거예요? 몰라 눈 감고 있어 봐 제가 그냥 떠보기게요 왜 누가 믿네 아무도 안 밀어 왜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밀어 아무도 안 밀어 아무도 안 밀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오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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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짱이다 아 이친 에이친 에이친 아 진짜요? 오늘 진짜야 진짜 자 저희 지금 사파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아기꾸끼리 죄송합니다 너희 좀 화장실 갈래? 괜찮아요 드디어 사파리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15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상상당 5만원에 해야 해 들어오는데 약간 차질이 살짝 있었어가지고 애기꾸끼리인가봐요 하이 안녕 뺏었어요 개미알끼랑 돼지 합쳐놓은 거 같아요 돼지랑 코끼리 같아 아기다 아기가 와요 맛있니? 하나 더 줄까? 새롭빛이 마요 싸우지 마요 영상 찍었어? 다시 줄게 안 먹어 잘못된 당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기사님도 하나 줄게 다시 줄게 다시 줄게 다음 이거 말고 그래 이거 먹으러 바나나 한번 줘봐 바나나 안 먹을 거 같은데요 이리와 이리와 침을 뚝뚝 바라뜨려요 침을 뚝뚝 바라나 침을 뚝뚝 바라나 침을 뚝뚝 바라나 안에 사나 stepping 나 빨리 줘 죽어 보내라고 여기가 가자 출발 고고 다리에 찐 침도 안올리고 예쁘다 동물차별 너무하는거 아니야? 배고팠네 바나나 뿌리도 안오네 너한테 뱉는거 아니야?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 떨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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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물 안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입에 있는걸 다 먹고 먹어야지 쟤는 입에 있는거 지금 한 100개 넣을 수 있을걸 핫해 베어캣 무섭게 생겼다 근데 뭔가 지옥에서 온다 가까이서 본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이야 오빠랑 무늬가 비슷하네요 카피바라 실제로 볼 줄이야 카피바라 카페가 온데가 가보고싶었는데 카피바라 카피바라는 모두가 친구잖아 야 내 눈이 귀찮지마 카피바라 그냥 만져, 그냥 이렇게 만져, 배로 만져, 배로 만져, 배로 물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물어 내가 해볼래? 아, 싫어